자 다음으로는 어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하디어에어 에서 기본 제공하는 어떤 그것을 방법을 보다 살펴봤다면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직접 아 이런 라킹 방법을 사용할 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처음 첫번째 나온 것이 뷰 테스 뷰 텍스 락 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어 그냥 간 단순한 방법이면서 어 두 개의 어떤 그 인스터럭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 에 콰 여와르 릴리즈 라고 하는 두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서 그 각각의 라게 값이 어 뭐 출연 폴스 나에 따라서 어 키를 얻고 또는 이제 해제하고 이런 과정을 대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뒤에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우리가 어떤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 강의실이 있다 근데 그 강의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에 두 명의 어떤 교수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강의실을 갖다가 사용하는 키는 학과 사무실에 있는 상태구요 그 키를 갖다가 아 얻어와서 어 강의실을 사용하고 나중에 그 가의 강의실을 사용한 후에는 다시 강의실을 잠근 다음에 그 키를 학과 사무실에 반납을 하는 이런 형태로 어 진행을 하게 될 거구요 또 한 명의 그 교수자는 누군가 그 학 그 강의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학과 사무실 안에서 계속 그 키가 반납 될 까지 대기하는 그런 bg 웨이팅 계속해서 대기하는 그런 어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으 그 bg 웨이팅을 통해서 열쇠를 얻어 온다고 해서 이걸 또 스피드 락이다 이런 의미로 어 아 3 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하드웨이팅 방법은 좀 다르게 이 어벨료블이라고 하는 요 답변수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키를 얻겠다라는 동작은 결국 어떤 거냐면 이 어벨료블 하는 그 변수 값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를 사용한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 상태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키가 사용 과 사무실에 키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bg 웨이팅을 하지 않겠죠 바로 빠져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키를 깎아서 한 번씩 얻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false로 바꿔 놓는 이런 작업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 release 과정은 그 반대로 이제 키를 다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래 부분은 mutex 를 이용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mutex lock을 이용해서 우리가 임계 영역 코드 부분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마포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마포우도 프로그래머들이 즉 응용계층에서 접근 가능한 그런 동기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마포우는 원래 그 기찻길에서 신호등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mutex lock하고는 다르게 bg 웨이팅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구현하는 관점에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단 세마포라는 것은 어떤 정수변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정수변수를 갖다가 우리가 변화를 주는 변수 변수에 대해서 전수변을 다루는 두 가지 펑션이 있는데 하나는 wait고 하나는 signal이 되겠습니다 wait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mutex라고 해서 키를 얻는 그런 과정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고요 signal이라고 하는 것은 그 키를 반환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네덜란더어로 참고 삼아서 아시면 되겠지만 네덜란더어로 p라고 하는 것은 프로베렌 n의 의미로서 뭔가 테스트한다 검사한다 이런 의미로 되겠고요 이건 s의 wait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고요 이 v로 시작하는 것은 페로우원 페로우원이라고 해서 값을 증가하다 반응 올리다 이런 네덜란더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signal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semaphore의 s값은 다른 의미로 보시면 키가 사용할 수 있는 키가 하나다 그러면 1이고 두 개다 그러면 2가 되겠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뜻으로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즉 임계형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의 개수 그 자원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걸 나타내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의미상으로 wait라는 함수는 wait라는 동장은 big waiting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s값을 semaphore 값을 감수하는 의미로 이해하시고요 signal 값은 증가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emaphore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counting semaphore와 binary semaphor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binary라고 하면 우리가 의준수의 의미니까 0과 1의 의미를 semaphore가 갖는다 따라서 앞에서 본 mutex라고 같은 의미다 이용 가능하다 그러면 1의 의미가 되겠고요 0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ounting semaphor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이상인 값으로 우리가 즉 정수 값으로써 이 semaphore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 의미는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mutex lock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semaphore가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의 임계 영역이 꼭 들어가는 그런 용도뿐만 아니라 여기선 추가로 어떤 1의 순서 두 개의 프로세스 P1과 P2가 있는데 각각이 얘네들이 그 어떤 특수한 문정 특수한 코드를 수행할 때 어떤 순서에 맞게끔 수행이 되게끔 이 semaphore를 이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P1 같은 경우에는 S1이라고 하는 그런 코드 부분을 갖다 먼저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시그널이라고 하는 그 동작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P2는 웨이트를 먼저 호출하고 그 다음에 S2를 이렇게 수행하게 된 경우인데요 자 이와 같은 케이스에는 자 S 만약 P2가 먼저 수행이 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P2가 먼저 수행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I think Think 값이 초기 값이 만약에 0이었다면 Wait 값은 Wait 동작에 있어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Think 값이 0이었기 때문에 계속 Big Waiting 상태로 존재를 하게끔 되겠고요 그 이후에 P1이 수행이 됩니다 P1은 특별한 제한상이었기 때문에 S1을 문장을 먼저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특정한 코드가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그널을 호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그널이 호출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Think 값은 1로 바뀌게 됩니다 증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증가가 되게 되면 대기하고 있던 P2가 Wait 값이 이미 1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증가된 값을 감소시키면서 S2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Process P1이 늦게 들었다 하더라도 실행의 순서는 S1부터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Process 2에 S2 부분이 코드가 수행이 되는 이런 어떤 일의 순서를 결정하는데도 이 세마포가 사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사용의 범위가 넓다라는 의미로 예를 들었습니다 앞에서 세마포의 의미를 잠깐 살펴봤고요 일단 여기서 보면 세마포에 사용하는 그 동작이 Wait와 Signal인데 이 Wait와 Signal이 이용이 될 때도 보면 그 안에서 세마포 값 즉 변수 값을 바꿔줄 때도 얘네들이 서로 그 두 개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이 Wait나 Signal이 호출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방법인 이 비지 웨이팅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을 했습니다 비지 웨이팅 같은 경우에는 구현이 간단하고 그 임계 영역 임계 영역 즉 키를 얻고 나서 임계 영역을 수행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드물 때 작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짧은 대기를 함으로써 바로 임계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다 그러면 이 비지 웨이팅도 상대적으로 좋은 기법이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임계 영역에서 많은 프로세스들이 오랜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임계 영역 즉 그 코드 부분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면 이 비지 웨이팅은 적당한 어떤 솔루션이 아니다 라고 얘기가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실제 구현하는 방법은 이 그 블럭이나 웨이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세마포를 구현하게 됩니다 한번 코드를 살펴보시면 간단한 방법은 일단 우리가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CPU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얘네들이 무한정 대기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코드를 잠깐 보시면 만약에 웨이트가 호출이 됐다 그럼 웨이트가 호출이 되면 밸류 값을 감수를 시키고 시켜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그 감수를 시켰다는 얘기는 요 요 프로세스를 갖다가 이 프로세스에서 어 그 키 값을 갖다가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요 일단 만약에 그 키 값이 만약에 0보다 작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 있을 수 있는 키를 다 사용한 사용했다는 얘기죠 더 이상 쓸 수 있는 키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때 무조건 대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블록 상태에 빠지게 되면 블록 상태로 들어가게 해 놓으면 어때요? 현재 사용되는 프로세스는 런 상태에서 웨이트 상태로 빠지겠죠 그러면 그 cpu 를 누군가가 다른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가 cpu 를 사용하는 스케줄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맥 전환이죠 문맥 교환이 이루어질 거고 따라 cpu 용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동작은 똑같고 다만 세마포의 그 오랜 대기를 갖다가 블록이라든지 이런 웨이크업 동작을 통해 가지고 불필요한 cpu 이용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웨이크업 같은 경우는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블록 상태에 빠져있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깨우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앞에서 어 그 단순히 bg 웨이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마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 열쇠를 즉 키를 얻기 위한 오랜 대기는 시스템에 부담이 줄 수가 있고 임계 영역에 들어간 프로세스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오랜 시간 대기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cpu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블록이나 웨이크업을 통해 가지고 불필요한 그 대기를 막고 cpu 이용률을 높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구행이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마포와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7장에서도 배우게 될 교착상태 대드락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아상태 스타베이션에 관한 부분인데요 먼저 대드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이상의 둘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무한정 대기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뭘 대기 무한정 대기하게 되냐면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 이벤트도 역시 대기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그 이벤트를 발생해 줘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는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이 무한정 대기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 시스템이 대드락됐다 즉 교착상태에 빠졌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한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프로세스가 지금 P0와 P1이 있고요 각각 두 개의 세마포와 S와 Q가 있는데 각각 초기값은 1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두 개의 어떻게 보면 열쇠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P0가 먼저 수행이 되면서 WAITS를 했습니다 치키를 쓰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 이때 만약에 P1도 문맥전환이 일어나서 P1이 수행이 되면서 Q1을 WAIT Q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키 S와 키 Q가 두 개가 모두 다 0이 된 상태가 되겠죠 그런 이후에 다시 P0가 만약에 WAIT Q를 호출하게 되고 P1도 WAIT S로 호출하게 되면 지금 어떻습니까? Q, P0 입장에서 보면 지금 키를 하나 얻었는데 Q1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P, P1 입장에서 보면 키를 하나, Q는 얻었는데 S를 얻지 못하는 서로 각각 키는 가지고 있지만 얻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 다음으로 계속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아주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요 이런 경우를 대드락 상태다 라는 거죠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기아 상태 스타베이션인데 이거는 무한정 블록킹 무한정 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얻기 위해서 그 세마포를 Q에 들어가서 대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그 Q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그 프로세스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굶어 죽는다 즉, 기아 상태로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스타베이션이 된다고 해서 대드락 상태는 아닙니다 즉, 대드락 상태인 경우는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드락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즉, 시스템이 교차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중의 특정 프로세스가 기아 상태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선순위 역전현상이라고 하는 Priority Inversion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모델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가 현재 어떤 특정한 리소스 세마포어를 갖다가 이제 내가 리소스라고 자원이라고 얘기도 했지만 일단은 세마포어다 라고 보시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세마포어를 즉, 키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이 키는 누가 사용하고 있냐면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즉, 로우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현재 로우 프로세스가 이 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앰프션이 즉, 선점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높은 이 프로세스는 계속 대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새로운 프로세스가 도착을 했는데 이 프로세스는 중간 단계 정도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즉, 미디엄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인데 따라서 스케줄링 관점에서 보면 현재 L 프로세스가 즉,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고 있었고 하이 프로세스는 지금 웨이트 상태에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 그 가장 낮은 우선순위보다는 높은 미디엄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케줄링이 이제 로우에서 미디엄으로 바뀌었다고 즉, CPU를 갖다가 미디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관점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더 낮은 미디엄 프로세스 때문에 어떻죠? 때문에 리소스를 계속해서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만약에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미디엄 정도 되는 프로세스에 계속 들어오는 즉, 실행이 계속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더 높은 프로세스 물론 웨이터 상태에 있긴 하지만 CPU를 계속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리소스를 계속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훨씬 높지만 더 낮은 프로세스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역전된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러한 상황은 예전에 그 나사에서 화성의 탐사선을 보내는 소전어라고 하는 탐사선을 보냈을 때 발생했던 그런 예가 있는데요 그 예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와 같은 형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이 우선순위가 낮은 이 프로세스한테 높은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는 키를 얻으려고 할 때는 그 동등한 우선순위 즉, 하위 우선순위를 갖다가 얘한테 주어서 더 낮은 프로세스들이 스케줄링 되지 않으면 많도록 하는 이런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우선순위 상속 그러니까 높은 우선순위의 상속을 우선순위를 계속 이어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낮더라도 그 키를 그 세마포를 쥐고 있는 세마포를 요구하는 높은 높은 우선순위의 프로세스에 그 우선순위를 받아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 따라서 정상적으로 키를 넘겨받고 나중에는 하위 우선순위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도 다음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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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